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인 SK님이 아주 흥미로운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10만 명가량의 그런 승객이 항공을 이용하게 되면 항공권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사람의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선거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으면 선거 전과 이후에 총량이 딱 맞아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수백 명이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배춘잎 투표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잡아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정확성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발건된 표수와 항공기에 승선한 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가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선거도 꼭 갔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숫자에는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선거 전과 후에 모든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15 총선 당시에 투표함에 있는 실물 투표지 수나 4.15 총선 당시에 투표지 불귀를 통과하면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나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락을 결정한 이후에 발표하는 당락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선거 숫자는 소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부분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 수치가 한 표도 오차가 없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배춧잎 투표지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되는 사전 투표지가 인쇄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자석 투표지 절대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동안 붙을 수 없는 투표지 2장, 3장이 마구 붙어있는 사전 투표지가 발견돼서 난리법석입니다. 1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마치 1장기처럼 찍힌 당일 투표지 그리고 당일 투표까지 이 사람들이 손을 댄 증거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궐 재검표 이후에 등장한 유력한 조작 증거들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럽고 상당히 앞리를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는 선거에 손을 대는 경우 그러니까 선거에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숫자의 이상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에서 SK님이 지적한 것처럼 하루에 10만 명이 항공권을 정상적인 절차에서 발급받아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정확하게 비행기를 승순하거나 또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발건수와 같아야 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 투표지와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되면 그 선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체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아마 선거관리에 관계된 일부 핵심 인물들이 은밀하게 숫자를 맞추기 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과 의혹이 마치 덜풀처럼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배추닙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130군 가운데서 한 곳을 깠는데도 이렇게 허술하게 깠는데도 이런 핵심 증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 백 군데로 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15 총선이 끝났을 때 당락 발표에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고스란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상의 수치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 수치가 불일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동원되고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지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계 통계 시스템에 나온 그 선거 발표 숫자대로 총수는 맞췄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바로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활용됐고 수치를 졸이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발견된 겁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런 범행에 동원됐던 그런 도구와 수단이 발견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조작의 증거물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4.15 총선은 전국 차원에서 승리해야 될 목표 득표율, 달성해야 될 목표 득표율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산 조작과 이에 발맞춰서 바로 실물 투입이 병행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범인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전산 조작의 흔적을 곳곳에서 남겼습니다. 선거 데이터에 있어서 선거 이전과 이후에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숫자가 바로 확정된 선거인수, 확정된 유권자수입니다. 이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공식화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몇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이다. 이게 정해진 숫자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확정된 유권자수는 선거 전과 이후에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한 시스템 전문가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선거 이전과 이후에 전국적으로 약 60군데 넘는 곳에서 전산 조작으로 의심되는 증거물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우선 선거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소투표, 그러니까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문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리고 선상투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에 실시된 투표를 중심으로 그 불일치 문제가 뚜렷하게 수면 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공병호 tbs는 이미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 선거 이전과 이후에 유권자수가 변한 다섯 군데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부산시 북구, 대구시 남구, 동구, 북구 다섯 군데를 이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를 들면 오늘은 인천시와 세종시와 강원도의 비례대표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선거 전후 유권자수 변화라는 이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가 있고 두 번째는 유권자 확정명부 유권자수가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개표 상황표입니다. 마지막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유권자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인천시는 확정 유권자수가 623명. 그러나 개표 상황표를 보면 620명입니다. 세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종시는 그 규모가 큽니다. 30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권자의 확정된 유권자수, 명부상의 유권자수는 선거 이전에 46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들여다보니까 436명입니다. 30표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겁니다. 강원도 강릉시만 하더라도 414명 선거 이전에 선거 이후에 412명, 2명 차이가 난 겁니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는 유권자들이 21대 총선 통계시스템을 볼 수 없도록 모든 자료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의 선거인 명부의 확정상황과 그리고 선거 이후에 그런 유권자수를 따르는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숫자를 앞으로 관계자들이 고칠지 아닐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현재 최정된 상태로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 경우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방문해서 선거인 명부 확정상황 이것은 바로 확정된 유권자수입니다. 거소투표 446명 선상투표 20명입니다. 총 466명입니다. 확정된 유권자수. 같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개표 단위별 개표결과 개표상황포를 보게 되면 선거 이후에 이른바 확정된 유권자수는 불과 436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 전 확정 유권자수와 선거 이후에 발표 유권자수를 빼게 되면 30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가. 이 같은 차이는 전국적으로 관측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산조작활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덕표율 중심으로 반올림을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 다음에 별도의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전산조작의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